자세한번 보면은 아까 요거 둘리엄마 요거를 죽이다가 센트리건을 맞았죠 근데 여기 구조물에는 센트리건이 없고 여기는 센트리건이 둘리엄마 있는 곳을 맞췄다는건데 지금 아르젠 펌피한테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고 있구요 판다님 안녕하세요 아르젠은 그냥 냅둬도 죽겠는데 내가 이 센트리건은 지금 꼬부기 공격하고 있고 아르젠은 그냥 냅둬도 죽어요 그러면은 한 마리씩 갖고 나오자 맞은거니? 너 뭔가? 맞은거일까요? 패시브일까요? 맞은거일까요? 아 아 총알업 꺼부지 아 총알업 꺼부지 패시브네 화나 진짜 이게 조심조심 바닥으로 가면 안맞을수도 있어 안돼 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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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나 때렸니 지금 누가 나 때렸니 센트리건에 안맞죠 대풍스님 안녕하세요 아 나 지금 아 저기 식물터러에서 막고 있었구나 조심조심임 롤 쩨 쩨 쩨 쩨 쩨 쩨 쩨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쩔 수 있어 놀랜가슨 똥싸면서 가라앉히고 몸깡으로 애들을 다 패시브로 바깥에도 놨지 아까 스피노 죽여가지고 제가 이제 방어망 역할을 못해주나보네 시민털의 거리가 이렇게 공격거리가 멀었어? 터뜨렀어? 이야 콤피들이 아르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쟤까지 죽이네 전부다 패시브에요 애들 안 떠올라 저걸 어떻게 죽이지? 패시브고 나발이고 식물 터렛이 너무 움직이는데? 센트리건도 있고 착지 좀 하자 이 멍청한 놈은 착지 좀 하자 센트리건은 두 방밖에 없는데 모가지가 이쪽으로 되어있다는 거는 제가 아까 저기 둘리엄마 여기서 둘리엄마 잡을 때 센트리건 맞았을 때 나를 쐈던 게 쟤네가 아니라는 소린데 뭐가 제 각도가 안 맞아? 여기 센트리건이 안에 숨어있다는 소린가? 애들을 좀 빼오고 싶어 동양님 안녕하세요 얘도 패시브 패시브 어떻게 끌고 나오지? 아야야야야 우와 사거리 진짜 길다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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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쟤네 야 독풀렸는데 왜이래 얘 더 이상 못잡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요쪽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 요쪽 집 아 도명님 20시간 하셨어요? 저희 이 서버 지금 저희 털고 나간 서버여가지고 지금 할 게 없어서 잠깐 들어왔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오셔봤자 할 게 없으실 텐데요 센트리건도 있고 공룡도 저 안에다 뒀을 텐데 이 집은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고 바주카도 없고 수류탄도 없고 그린기당님 어서와요 아 아 나 진짜 써버렉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마음같아서는 너 죽였다 벌써 또 어두워지죠? 와 식문도로에 사거리가 뭐 이리 길어 아 저거 털고 싶다 털고 싶다 털고 싶다 애들이 패시브여가지고 끌고 나오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너무 어둡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겁나 멀리 날아가 안 맞은 게 신기하죠 그래도 뭐 몇 마리라도 죽인 게 어디예요 이미 털고 나온 썰버 잘했네요 잘했네요 아